인도네시아 발리 G20의 웰커밍 디너와 컬처럴 퍼포먼스 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G20의 웰커밍 디너와 컬처럴 퍼포먼스입니다. 역대 G20 가운데 가장 화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체국 인도네시아는 꽤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힌두교의 문화유산이 풍부한 발리는 굉장히 포민하는 국제행사 무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지만 유독 발리는 힌두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위도도 대통령은 아주 힘든 G20라고 할 정도로 진영 싸움이 치열한 이벤트지만 웰커밍 디너와 컬처럴 퍼포먼스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G20에 참가한 각국의 정상들도 저녁만큼은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G20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다른 종석 변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20의 사이드라인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에게 쪼르륵 젠 걸음으로 달려가 8초간 악수를 했습니다. 시진핑을 보고 싶어 환장하던 바이든의 마음이 표정에도 묻어났습니다. 시진핑도 3연임을 마무리했고 바이든도 중간선거를 잘 치러 두 사람 모두 숙제를 마친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다소 표정이 부족한 시진핑보다는 바이든의 입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옛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먼저 기다리다가 바이든을 맞이하는 모양새는 중공유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 국가원수가 마치 황제를 대하라는 형식입니다. 모든게 중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고래로부터의 만방내조의 전통대로입니다. 정상회담은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나타난 시각은 5시 23분이었습니다. 보통 바이든은 다른 나라 원수와 만날 때 20분 정도 지각하는데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얼마나 미중회담을 고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담 시간은 3시간 12분이나 걸려 8시 48분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G20 바로 하루 전에 일정이 잡힌 겁니다. 바이든이 동반한 관리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닛 옐런 이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니컬러스 번스 주중미국대사 커드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대니얼 크린트 블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로라 로젠버거 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 러시도시 NSC 중국 디렉터 등입니다. 시진핑과 배석한 인사들은 띵쇠상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위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 정치국 위원 겸 국가발전개혁이 주임입니다. 허리펑은 트럼프 시절 중공무역 대표였던 류허 부총리를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 거물입니다. 이밖에 마저오시 외교부 제1부부장, 시에펑 부부장, 류허 시진핑 외교부서, 양타옥 북미 대양주 사장, 화춘인 대변인 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타이완 문제입니다. 바이든의 발언을 요약하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갈수록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바뀐 게 없으며 중공과 신냉전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이 말은 해업 양편에 중공과 타이완이 각자 있다는 논리에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으며 중공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미중 간의 타이완 문제는 밟아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타이완 독립과 해업의 평화는 불과 물이 융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미국 측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미중 양국은 일단 타이완 해업 안정에 이해를 갖췄습니다. 타이완의 반중 카드가 약발이 이제 다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공도 이를 저지르고 싶어하지 않고 바이든 역시 중공이 타이완을 곧바로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속내는 다를 수 있어도 회담에서 나온 신호만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타이완 문제에서 가드레이를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의견은 해소되진 않아 어떤게 가드레이를 벗어나는 건지는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베이징은 아직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떨 줄 알면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왜 허용했으며 하이테크 부문에서 제재를 왜 가하는지 알 수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에 물코는 튼 셈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이야기가 된 것은 없지만 미국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에어버스에 밀고 있는 보잉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핑이 미국과 항공 부문에서 합작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암시하면 보잉으로서는 큰 승리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타이완은 반가운 기색입니다. 늦은 밤인 10시 43분에 총통부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반색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총통부 대변인 짱둔한은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해협 상황의 일방적 변화를 막아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공통적 기대라는 것을 보여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총통부의 이런 입장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은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건데 그러면 친중인 국민당과 민진당이 다른게 뭐냐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독립국가지만 명목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타이완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여하튼 무력 충돌 가능성이란 급한 불이 지금 당장은 꺼졌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은 1275억 뉴타이완 달러어체 TSMC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TSMC가 타이완에 있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든 장기적으로 세계는 TSMC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TSM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칩 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이에 대비해 미리 투자의 포석을 놓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양털 깎게 들어가고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TSMC의 점진적인 미국 이전도 그렇고 곧 중화항공에 보잉의 여객기를 구매하라고 들이밀 가능성도 점차 지고 있습니다. 보잉 여객기건은 예전에 린지 그래머원이 타이완 방문단의 이론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이미 한번 나온 건데 당시에는 금액도 너무 크고 갑작스러운 제한이라 반려됐습니다. 또 타이완 북부 러산의 초대형 레이더에 이은 두번째 레이더를 건설하라는 요구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타이완 제외에서는 민진당이 타이완 자체냐는 비판도 점점 거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미중 관계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미국뿐 아니라 시진핑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전략 대화 소통을 유지하자는데도 합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백악관은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 이슈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 국무장관 블링큰이 내년 초 중공을 방문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상당한 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이 중공에 먼저 다가가면서 협조하겠다는 제시를 보이자 다른 나라도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도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시진핑은 마크롱에게 프랑스의 자주와 독립 추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나토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실속을 챙기라는 거였습니다. 또 호주의 알바니스도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알바니스는 시진핑에게 무역 제재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어커스 멤버지만 미국을 보는 시선은 나름 곱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공을 포위하자면서 지금까지 바람을 잡더니 동맹국도를 지치고 제일 먼저 중공에 달려가느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가 중공과 무역전쟁을 치른다고 경제가 망가졌는데 미국은 해준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한편 중공은 G20 개최국 인도네시아에도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테사 반둥을 잇는 고속처리 중공제입니다. 중공은 인도네시아에 화웨이, 중싱, 중국이동통신을 내세워 인도네시아와 통신사업 합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도네시아를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제조업체 CAT를 내세워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지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자 미국도 엑슨 모빌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에 25억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공, 미국, 러시아 사이를 오가면서 아주 국외교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으면서 강대국 간의 대립, 경쟁관계를 잘 활용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물살을 틀고 있습니다. 이번 G20에서 나타난 큰 그림은 서방세계가 젠틀한 러시아에는 함부로 마구대하면서 그동안 전랑외교로 사납게 굴던 중공에는 쪼르륵 달려가 앞으로 잘 지내자고 굽신거린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